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유대인들한테. 그렇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이라고 보고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거운 진진자들아! 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려니까 이 율법을 그 명령을 순종하는 짐을 쥐고 있다는 말이죠. 왜 이거 말 안 들었다가는 천국 못 가니까 그런 것을 이제 진진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조건적 하나님, 그 율법의 부담을 잘 지켜야만 천국 갈 것이라는 그 부담을 안고 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 율법에 그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지 않느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이라! 내게로 오면 왜 힘을 받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왜 이 유대인들이 쉬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건 지키지 않았던 간에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구원을 할 것이다. 그렇죠. 구원은 내가 약속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지. 너희가 착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물었지 않냐? 그러므로 나에게 와라. 내가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누가 대신 죽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너희는 생명을 얻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한 대로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매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여기 이제 질문은 내 멍해를 매라.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멍해를 매고 있어요? 율법의 멍해를 매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멍해를 벗고 나한테 와라. 내 멍해를 매면 된다. 내 멍해는 쉬운 거다. 내 멍해가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멍해를 매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멍해는 어떤 거라고? 쉽다. 무겁지 않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매고 있었던 멍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실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여기 멍해가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많았습니다. 모든 율법이 사실은 명령이 아니고 원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한례를 꼭 받아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구별점이 뭐예요? 빤줄을 벗겨보면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다 한례를 받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한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한례라는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냐? 한례를 어떻게 주냐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례를 8일째 되는 날 한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8일밖에 안 됐는데 고추의 포피를 쫙 당겨서 확 잘라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저도 미국에서 미국 애들 한국 그거 합니까? 하는 게 좋죠. 저도 그때 산부인과를 돌면서 인턴 할 때 한례를 많이 해봤는데 아들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피도 나고 그렇죠. 그 어린 아들을 그렇게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 또 아들도 고통스러워? 안스러워?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또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자기 아기를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심정도 겪어보고 또 우리가 어릴 때 뭐예요? 아기 때는 실제로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도 겪어보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들로서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을 극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참 그룹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한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율법 중에 제일 먼저 준 율법이 사실은 한례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준 십 개 명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한례법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십 개 명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약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한례법이 율법이지만 결국 그 율법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피올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율법은 십계명과 율법이 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너희들 구원 받았다고 전할 때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아 예수가 바로 그 어린 양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됐는데 됐는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뒤돌아 볼 때 율법이 다 뭐예요? 십자가로 다 약속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그래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할래는 받았지 자꾸 이렇게 하네.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법대로 할래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 또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별논이 일어난 지라. 이 바나바라는 사도 바울의 동료가 있었는데 아마 의견이 안 맞았던 뭐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곳은 터키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일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우리가 결정을 보자. 이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한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가서 다 의논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부터 이방인들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이방인들한테 가르쳐야 될 판인데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한례바드라. 왜? 이방인은 한례를 안 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한례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이거 파드라고 잘라야 된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뭐예요? 어?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들어서 웅성거려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를 자꾸 매게 하려고 그래요? 율법에 멍해를 매게 하는 거예요. 알레바다라 뭐 어쩌라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저희에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줬다?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뭐를 또 자르고 달고 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시고 믿음을 줘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구별하지 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할래가 구별이네요. 딱 벗겨보면 누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구분하는 거지. 그렇죠? 할래를 한 유대인도 뭐를 안 받았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그건 엉터리에요. 그렇죠? 그러나 할래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뭐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여기에 변화 있는 것은 있으나 만하고 진짜 변화는 성령이 들어옴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준 것으로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서로 분간치 않았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무엇도 두지 두지 차이도 두지 않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구원 받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한례를 한례를 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미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해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율법의 멍해다. 우리들도 옛날에 율법 지켜서 하늘나라 간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율법의 멍해를 성령을 받아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깨에 그렇게 멍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납니다. 낼 때 이제 십계명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간음은 그때 간음이 큰 문제였던 간음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받친 고기 우상에게 받친 고기 그거는 먹지 말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피 피죄로 먹지 않고 대충 그렇게만 가르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뭐 그래도 토요일을 안실로 지키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멍해라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조건적인 유법이 멍해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내 멍해는 쉽다 라고 할 때 그거는 무슨 멍일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은혜 은혜 멍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멍해임아 지라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해는 무엇이다? 은혜 멍해 그 은혜를 어떻게 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만 골라가지고 한 번에 한 번에 자 엄마 태복음 16장 24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장애인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엄마의 십자가는 무엇이다? 그 장애인 아들이다. 또는 어떤 엄마가 어떤 여자가 술주정권 술주정권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무엇을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여자의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고 서로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얘기가 안 돼요. 술꾼 도박꾼 남편이 왜 십자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십자가가 팸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가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바로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기가 부인하는 countries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은 자기 입을 부인해 봤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알아야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부 강의 때 지난번 1부 강의는 이 강의를 안 했는 것 같네요. 지인과 자아가 있습니다. 진짜 나와 가짜 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 하나가 미국에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이 자식이 골초가 되어서 담배를 자꾸 피워대요. 제가 담배라는 것은 네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한 모금 퍽 빨아들이더니 제 얼굴에 퍽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 담배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이 담배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나는 담배를 절대 끊을 수 없어. 담배 없으면 산맛이 없어. 그러고 보니 이 자식은 못 말리겠구나. 더 이상 말하면 괜히 기분만 나쁘고 잔소리가 되겠구나. 이제 제가 그럼 그만해야지.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담배를 전부 끄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혼자 말처럼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두 상반되는 나가 있습니다.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가 있고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나가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있죠? 그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되고 어느 게 진짜나? 그래서 진짜나. 저는 참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참나와 이 참나와 반대편에 있으면 이 나는 무슨 나예요? 거짓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참나와 거짓나가 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은 좀 더 심해요. 여자들이 어떤 경우에 이러잖아요. 어머어머어머 내가 왜 이러지? 어머 나 좀 봐. 그러면 그거는 어머 나 좀 봐 하는 나는 무슨 나예요? 그게 참나예요. 그러면 어머 나 좀 봐 하는 그 나라는 것은 무슨 나예요? 그 거짓나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머 나 좀 봐. 내 속에 그 두 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이 맨날 헷갈리다가 볼리잡아요. 지금 이 나는 거짓나야. 지금 이 나는 참나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로 유전자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담배 절대로 안 끊을 거야. 나는 담배 절대로 안 끊을 거야. 담배 끊기는 끊어야 할 텐데. 라는 나 중에 어느 나가 참나예요. 끊기는 끊어야 할 텐데.. 그 말을 한 나가 참나요. 참나고 거짓나고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구별 기준점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나는 참나고 죽는 쪽으로, 병든 쪽으로 선택하고 있는 나는 그게 거짓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속에는 흔히 참나를 양심이라고도 부릅니다. 거짓나를 자꾸 선택하는 사람은 뭐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양심 팔아먹은 사람, 그 다음에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은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가 다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나는 사망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악령들이죠. 그렇죠? 참나는 결국 성령, 생명을 선택하는 나는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생명을 선택하는 참나를 부인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누구를 부인해야 돼? 거짓나를 부인하라. 그래서 그 친구가 거짓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담배를 푹우고 푹우고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을 거야. 라는 그 나가 진짜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나에게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나, 내가 나인 것처럼 속지 말고 항상 누구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내가 참나가 있다. 그것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나, 거짓나는 모든 사람이 참나, 거짓나 사이에 선택에 갈등을 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참나와 거짓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 죽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악령은 끝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은 항상 그 갈등 속에 살게 되니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면 이제 알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혔습니다. 내 십자가라는 것은 누가 못 박힌 것입니다. 내가 못 박힌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참나가 못 박힐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못 박혔습니까? 나의 거짓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거짓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거짓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의 거짓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래서 내가 또 살아가다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또 참나와 거짓나 사에서 그 유혹으로 또 거짓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거짓나를 또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왜? 나의 거짓나는 예수님이 이미 책임지시고 나 대신 정죄를 받아서 죽으셨으니까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는 나의 거짓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와 함께 못 박았으니까 내가 또 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정죄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뭐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되겠네. 성령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얼마나 감사하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육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제는 뭐 구원 바라네 뭐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뭐 괜찮겠네. 자 이제 자기 십자가 해결됐습니까? 네. 이제 또 한 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낫지도 않으면서 은혜가 가득했다. 무슨 소리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질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병도 안 낫는데 뭐 은혜가 가득하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도 안 낫냐?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안 낫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냐? 다음낫냐?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그게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들어가면서 자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 자랑 그래서 만일 내가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한다는게 영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런데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대단한 개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3년 동안에 구약 성경을 다 그냥 도통을 한거에요.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함께 하시려구요. 워낙 구약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그 깨달음이 워낙 놀라우니까 다른 어떤 선지자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정말 깊고 넓고 참 대단한 거에요. 특히 저는 에베소서 이런 것을 읽어보면 와! 그렇게 너무 자고 하게 될까봐 내 육체에 가시 가시 내 몸에 가시가 뽑을 수 없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뭐냐면 사단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입니다. 자, 여러분 몇 시간 전에 시험에 대해서 배우세요. 시험은 누가 주는 거라? 사단이 준다. 목적은? 진짜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 믿는 건지 그거를 증명해내기 위하여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거기에 걸린 거에요. 그래서 심각한 육체 가시라는 것은 어떤 질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이 병이 무슨 병이냐? 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눈병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때 너무 밝은 빛을 비춰서 암질이 생겼다면 저는 병명을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면 악령이라는 말입니다. 나도 악령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으로 잠깐 가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뭐가 나와 함께 있다고? 악이 나나 내 속에 함께 하고자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결국 보면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결국 사도 바울도 참나와 거짓나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게 어떤 종류의 병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였어요. 유대인 열렬분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거나 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뭐 성격적으로 대모할 때 앞장서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으니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 받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죽일 때 느끼는 양심적 스트레스가 대단했을 거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사단 사단이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서 까지 섬겼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는 진짜 사단의 괴수 괴수 였구나. 사단이 자기를 이용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자기였다는 것을 아는 거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단의 괴수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겸손 떨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나는 사단의 도구였구나. 그러니까 사단도 사도 바울이 뭘 봐가면서 자기 도구를 삼아 버렸어요. 성질을 봐가면서 이렇게 성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 그런 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다 변해 가는 거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려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 하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해 버리더라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아주 평범한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상구가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일단 대충 그렇게 봅시다. 그런데 이상구도 옛날에는 성질이 되게 급해서 참을성도 없고 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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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성질이 아직도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성질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1절하면 참아 2절 참아 3절 고만하지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굳이 나 옛날에는 1절에서부터 터졌다고 4절 고만하라 4절 5절 시끄러 문 쾅 결국 나는 안하고 싶은 짓을 결국 하고 말더라 이런 얘기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린애들도 죽이고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에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보이게 하고 막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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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 악령입니다. 이 악령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화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족하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족하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파울아 네가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받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2부 강의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감사하다. 나도 이제 전국을 가는구나. 영생을 모여 얻었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허락을 받아서 마음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단의 시험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괴로울 때 병 낫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되었다는 이 은혜가 충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냥 맡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너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있지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족하게 여기라 그리고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저는 무슨 문제라도 다가오면 식은 죽먹기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이 함께하는 지금 죄악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이 믿는 자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나 안됐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최고의 기준은 어디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구원의 구원으로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 그 은혜가 다른 것보다 백배, 천배만배로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내 은혜가 속하다. 바울, 지금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는 이 질병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네가 나와 가까워 지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나는 강하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잘 안 찾습니다. 역시 나는 아직도 약해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이런 것을 깨달아야만 포만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에 더 부지런하게 된다. 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십니다. 아, 이름으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것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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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단의 악령이 내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지 말라. 여러모로 저도 옛날에 제가 저는 불면증도 심했고 그랬죠. 어릴 때 굉장한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맨날 설사하고 하여튼 똥을 제대로 된 똥을 넣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집사람 똥보면 부러워. 제대로 된 똥을 넣어본 일이 없습니다. 신경성 대장염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똥 문제만 조금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똥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편에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별로 공개를 안 했어요. 우리 안선생 때문에 안선생 한테 얘기를 했어요. 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똥이 그럽수 딱 그랬더니 마음을 팍! 이상구 박사도 그러네. 얼굴이 환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건강한 것 같지만 이런게 있어야 아차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 똥에 반응이 와 자음운동이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야 내가 아직도 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뭐예요? 계속 필요한 인간이란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것들 다 성경에 조금 급수가 높은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무사히 대답을 했기를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하나님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이에요 그 늙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올 때로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나를 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세대하여 배웠습니다 정말 이 거짓 나는 나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거짓 나를 우리의 죗된 나를 십자가에 예수께서 함께 못 박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나를 나를 다시 다시 괴롭혀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들어 대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아직도 왜 이래? 이래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거짓 나들을 위하여 그 거짓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그 거짓 나를 나의 거짓 나를 못 박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치고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다시 불리일으키고 믿음을 흔들라고 할 때마다 나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은 거짓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다 나의 거짓 나를 다 해결하셨어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고 정죄할 수 없어 라는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믿음으로 부인하면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